자신감이 없는 이승완은? 무대에 공포증도 좀 생겼었고 나의 베스트의 50%도 못하는 것 같애라고 생각이 들어서 점점 더 꺼려하게 되었던 락 음악을 계속 고집하고 끌고 가는 이유는?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폐기하는 연어의 느낌? 음악 공장장이 되셨어요 어느 친구의 데모를 들었는데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? 음악